신품입니다 자 새거죠 한겁니다 기존에 탈착했던거구요 근데 뭐 소리 나거나 안 돌아가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일단 예방정비 차원에서 하는거구요 근데 나이가 16년차가 되다보니까 여기 고착이 되가지고 빼는데 엄청 해 먹었습니다 뭐 특히 소금이 나서 교체하는건 아니구요 하나 바꾸는 김에 그냥 같이 세트로 좌우 바꾸고 등속 조인트 좌우 바꾸고 조금 있다가 4월달 되면은 예약 잡아놨는데 멤버 부심 까지 그렇게 교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등속 조인트 좌우 앞에 그리고 허브 베어링 앞에 좌우 그렇게 작업합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놓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작업하시기 전이나 상태를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